자 그러면 오늘 주제는 한 번 가보죠 네 오늘 주제입니다 첼시! 네 첼시가 올 시즌 초반에 정말 잘 하고 있기도 하고 스쿼드가 이거는 미쳤다 최고의 스쿼드자 진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력한 우승후보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서 이럴 때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첼시가 엄청 잘 나갔을 때 그때 스쿼드하고 지금 현재 첼시의 스쿼드는 어떨까 사실 첼시가 잘 나갔던 시즌이 많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최근에 우승한 다른 대회도 있었고 시즌도 있었고 저희가 드록바 시즈를 추억하기 때문에 드록바가 득점왕을 차지하면서 첼시를 우승시켰던 그리고 정말 멤버들도 화려하기 그지없었던 드록바가 2010년에 득점왕을 한 다음에 첼시 선수가 득점왕이 없다 그렇게 득점왕도 첼시가 마지막으로 배출했던 그 시즌 기준으로 해서 2009-2010 시즌과 현 시즌 스쿼드랑 비교해보겠습니다 0-4-0-5 시즌도 나는 참 좋았는데 좋았지 그 이후에 우승을 많이 하잖아 그리고 사실 드록바가 다시 한번 돌아와서 또 뛰어요 첼시에서 네네네 그런건 있었는데 저희가 어쨌든 기준을 하나 잡기 위해서 10년 털 딱 10년 10년 전 드록바가 득점왕을 하면서 우승시켰던 그때 프리미어리그 하고 그 다음에 FA컵 커뮤니티 실드도 아마 그 시즌에 우승을 했었는데 그렇죠 챔피언스 리그는 무린유한테 당했죠 네네네 인테르나지요날레 이때는 감독이도 안첼로티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재밌던 것이 무린유가 인테밀랑 가서 트래블을 해보래요 아 그때 또 해가지고 예예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첼시와 지금의 첼시를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오늘 그거를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첼시 아우 블루스 저희가 그럼 10년 전에 어땠냐까나요 첼시가 크으으으 우승 예 이 기록을 깰 수가 없지 네네 저거 봐요 지금 꼴득 씨딩 플러스 71이야 그러니까 이 71이 됐던 마지막 라운드량 기억이 납니다 진짜? 네 마지막 라운드 승점이 1점차였어요 근데 마지막 라운드가 위건 이었단 말야 그런데 박살을 납니다 8대 0으로 진짜 잘나갔을 때는 물론 첼시가 이거보다 더 잘나갔던 시절도 있긴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최근에 기억하는 정말 좋았던 물론 콘테 감독 시절들도 우승을 했지만 10년 전 오늘 칠 씨는 정말 좋은 멤버들이 있었고 정말 멋지게 우승을 했었고 골도 100골 이상을 때려넣었던 그래서 프리미어리그 에펙커 우승을 했기 때문에 무림류가 아니지 무림류 아니에요 안첼로티 킹덕배님 여기 아니면 이거 확인할 수가 없어 우리니까 딱딱 집어주는 거 다 끌어서 안첼로티 감독이 4-3-3 전수를 써면서 이 골 득실 프리미어리그 최다골의 기록을 아직 깨트리지 못하고 있어요 어느 팀도 뭐를요? 최다골 맨시티가 깼나? 깼지 않았어요 맨시티가 깼나? 깰 거 같은데 아 깼나? 아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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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러다 편집됩니다 왜냐면 내가 중결 안한 지가 꽤 돼가지고 포지션 별로 한번 가보죠 수비부터 한번 갑시다 골퍼도 포함을 해서 자 2019년에 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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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2004년에 왔죠 이 선수가 사실은 뭘 또 썼나요? 선수비로 다 준비했지 뭘 싹 준비했지 다 준비했지 이야 그 쿠디치니 가 있을 때 백업으로 왔죠 네 근데 백업으로 왔는데 쿠디치니가 부상 당하면서 주전자리 꽤 찼고 그러면서 완벽하게 뭐 그 당시에 1025분 무실점 기록 막 이런 것도 세웠고 야 뭘 다 아 그럼 내가 다 머릿속에 있는 거야 아무튼 In my head 아무튼 해갖고 체육 엄청나게 기록했죠 스티프 헌트에 이거 빠악 부상까지 다 해갖고 헤드기어까지 쓰고 안전모 그래서 좋았죠 왼쪽 백에는 애슈리 콜 센터백 존테리 우리가 소위 얘기했던 걸레수비라고 얘기했던 진짜 몸을 던져간다 이 당시에 김합범 감독이 가장 좋아했던 센터백이 존테리였다고 항상 선수들한테 얘기했다고 존테리처럼 해야된다고 아 그럼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아 그럼 몸 던지는 것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까르발료가 있었고 아 포르투를 우승을 이끌었다 네 데려왔죠 그리고 이제 이바노비치가 오른쪽 풀백 뛰었던 요랬던 멤버가 어쨌든 그렇게 정말 첼시의 우승을 이끌었던 수비라인이고 그렇죠 애슐리 콜 존테리는 수비라인도 이끌었지만 사랑과 전쟁도 이끌었죠 그렇게 이제 10년 전에 수비라인과 현재 맨디 아 캐파 진짜 불안했었는데 맨디가 너무 근데 맨디의 이 팔 길이는 얼마나 될까 맨디가 이제 일명 달심으로 불리는 팔 길이를 갖고 있죠 달심 네 발음 조심해 주세요 달심 알았어 마드 뿌우 마드 꾸우 마드 꾸우 슈퍼 세이브 슈퍼 세이브 마드 뿌우 팔 엄청 길더라고 키도 크지만 난 왼쪽 잘 데려왔어 유연하고 빨라 네 벤치를 잘 데려왔고 티아우 실바도 벤 칠 웰 왼쪽 공격적으로 치고 갈 때 아주 잘 친다고 해서 칠 웰 칠 웰 원래는 뒤에 벤 칠 웰 던이 있었어요 던은 이제 뺀거에요 벤 칠 웰 예예 티아우 실바 경험이 있으니까 잘해주고 와 주마가 진짜 늘어났어 실력이 와 너무 잘해 다 커트 해주잖아 와 너무 좋아 그래서 커트 주마 아니에요 커트하고 1차 빌드업을 내가 너한테 뿌려주마 네 그래서 커트 주마 네 이름대로 간다는 거예요 자 제가 리스 제임스는 뭡니까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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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어서 잘게 쪼개서 슬라이스 아닙니까 슬라이스 아니 리스가 보면은 차를 살 때 리스 나눠서 할부식으로 쪼개서 주잖아요 아 슬라이스가 아니다 리스 해서 제임스 나 제임스다 무슨 말이야 두벅두벅 걸어가 두벅두벅 걸어가 아니 리스 제임스 좋더라고 아니 난 첼시 너무 좋은 것 같아 현재 스쿼드도 그렇고 아 근데 스쿼드는 0910 때가 이 더블 스쿼트였죠 이 까르발류가 사실 조금 안 좋을 때는 또 알렉스가 등장했잖아요 아 알렉스가 있죠 네 알렉스가 등장했고 애슐리콜이 또 조금 안 좋을 때는 누가 있었죠? 감기 걸리면 이 선수가 나타나면 감기가 싹 사라져 지르코프 어디가 더 수비라인과 골팔 포함을 해서 10년 전입니까 지금입니까? 아 0910이지 저때는 까르발류가 183밖에 안 됐다고 그런데도 그 커버나 리커버리가 너무 좋았고 패스도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바노비치하고 페레이라는 사실 페레이는 좀 약하긴 하지만 크로스가 기가 막혔다고 그리고 애슐리콜도 좋았고 엠조 저때 수비는 존테리를 정점으로 진짜 좋았지 네 오케이 사실 주관은 약간 불안한 점도 나는 있고 시야구 실배들은 정점에서 조금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비교해보면 얘네들은 정점에 있는 선수들이거든 그러니까 이때가 강했지 자 10년 전이 다 와있다 골프와 수비라인은 네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갑니다 크으으.. 10년 전 일단 램파드 있습니다 램파드 예예 램파드가 사실 3선에 있다가 433하면서 2선으로 올라가면서 굉장히 좋아졌죠 이 시즌에 엄청 터졌어 네네 뭐 미들라이커로 난 뭐 이 당시 중거리 골도 엄청 터졌고 이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어시스트 1위 했어요 많이 했죠 EPL에서 어시스트 1위 했어요 기록이 봅시다 22골에 14개니까 거의 케빈 대 브라이너급이죠 어마어마하게 했었죠 그때 멤버가 진짜 좋은게 발락도 있고 조루비 미켈 있고 말루다도 잘했어 말루다도 엄청 잘했던 시즌이고 말루다 말루다 할 수 없는 이번 시즌 칸테, 코바치치, 마운트 혹은 조르지뉴도 있어 조르지뉴와 코바치치는 적으니까 요렇게 놓고 봤을 때는 어땠을까요? 그래도 0-910이지 왜 그럽니까? 이 백업까지 해갖고 이 조화로움이 이때는 뭐 득제면 득점 수비면 수비 이게 너무 좋아지요 여기 또 에시양도 껴야 되잖아 뭐 있죠 백업이 있죠 사실은 에시양이 들어오면서 램파드 상관이었거든 위로 올라가면서 그때 경고하면 이길 수는 없지 0-910이 세지 근데 그때 발락이나 좀 약했잖아 발락은 빼 3-3으로 가야지 칸테 좋잖아 칸테는 좋아 근데 에시양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칸테랑 비교가 된다는 거지 아 그렇게? 에시양이 워낙 좋았으니까 난 미드풀다는 지금 조합도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근데 그때는 램파드가 사실 너무 잘해가지고 신선하지 마운트와 코바치치가 사실 신선하죠 마운트도 시즌 초반에 약간 욕바지하다가 최근에 너무 좋아지고 있고 아 이 0-1-0은 사실 넘사벽이야 아 넘사벽이다? 베르노, 에이브럼, 지혜우 아 이거는 해야죠 이거는 뭐냐면 0-1-0과 비교할 때는 드록바 안 할까? 드록바가 이제 그... 요 때가 잠깐 참고로만 얘기하면 요 시즌 때 드록바가 득점왕이고 바로 전 시즌 득점왕이 아넬카예요 그렇죠 아넬카는 넷플릭스에서 꼭 다큐멘터리 보시기 바랍니다 두 시즌 연속해서 첼시가 득점왕을 배출했던 그 시즌입니다 이 드록바가 32경기에서 29골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모든 대회에서 37골을 기록을 해요 어마어마한 기록이죠 그래서 예수라고 불렸어요 근데 심지어 1월달에 네이션스컵으로 빠졌음에도 그렇게 득점을 터뜨렸다던 거예요 아 드록바가 말도 안 됐어요 뭐 팔 부러졌는데 갑자기 나오잖아 나오잖아 팔 부러졌는데 으악! 근데 그 다음에 죽어둠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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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죠? 아 근데 진짜 괴물이었어 네 아니 그러니까 저 정도의 높이나 힘이 있는데 거기서 뭐 온몸으로 다 때려넣어서 골을 넣었으니까 이때가 정말 또 공구용으로 재밌던 게 20골 이상 때려놓은 공격수 경쟁이 엄청 치열했어요 드록바가 29골인데 루니가 26골이었어요 계속 껍질하고 시작했다 그 다음에 데럼벤트가 24골 그 다음에 어.. 테베스가 23골 그 다음에 램파드가 22골 와 램파드 진짜 미쳤어 여태까지 20골이 5명이나 있었던 거야 그 밑에 이제 토레스 18골 요런 건데 제가 봤을 땐 요거는 엄청난 기록이고 재밌었던 시즌이었지 재밌었던 시즌 요렇게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응 공격의 창의성과 다양성과 화려함은 밑에가 있지만 응 그치 다양성은 베르노나 지혜가 이 조합이 참 재밌지 지혜의 어떤 왼발의 스킬 베르노의 속도 그런게 있죠 네 근데 묵직함 그치 그거로 얘기하면 묵직함은 090이죠 네 맞아요 그거로만 보여 이 3명 쓸래 저 2명 쓸래 그러면 나는 저 2명 쓰죠 난 드록바만 써 음.. 난 아넬카 써요 이때 이제 드록바 옆에 433일 때 아넬카와 이제 말루다 가 이제 있으면서 굉장히 좋았죠 네 그 다음에 칼루가 있었고 응 칼루 네 코트디바르의 그 듀오 그죠 네네 자 여기도 그러면 0910 저는 0910 저는 0910 아니 근데 이때는 진짜 느낌이 좋아요 좋아요 최강이니까 좋아요 뒤에 한번 정리를 해보기로 하고 네 자 이제 백업이 따로 있습니다 각 포지션 별로 백업들 뭐 예를 들어서 더 있어요 더 있는데 그냥 저희가 생각나는 선수만 해본 겁니다 음.. 자 10년 전에 조콜 살로몬칼로 데쿠 에시앙 스터리지가 있었구요 지금 지루 카이아베르츠 오도인 플리식 조르지뇨 아스플리쿠에타 난 요거는 현 시즌이라고 봐 그렇죠 이거는 현 시즌입니다 네 그게 그게 강팀을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아닌가 싶어요 스포 자체가 네 네 0910때는 저기 저기 가엘카쿠다도 있었다고 저거 봐 어? 아래는 백업이 아닌데요? ㅋㅋㅋㅋㅋㅋ 사실은 카이아베르츠는 적응 더 되면 바로 올라갈 선수고 네 조르지뇨도 당연히 할 선수고 플리식도 올라갈 선수에요 음 그만큼 데프스가 미쳤다는거 이번 시즌 그렇죠 그 다음에 아스플리쿠에타 같은 경우도 뭐 사실은 지난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상징적인 선수잖아 응 수비 혼자 다 했던 선수 네 그 저는 여기서는 밑에죠 아아 그래서 지금이 첼시가 강팀이에요 맞아 네 저는 0910때랑 지금때랑 붙으면 응 1대1 무승부답니다 왜요? 그냥 내 예측이야 아무튼 자 그러면 감독 비교 한번 가볼까요? 응 감독 비교 네네 근데 감독은 뭐 안첼로트야 지금도 보시면 에버튼이 부상자가 줄 부상 때문에 좀 어려움이 겪고는 있지만 네네 지금 센세이션을 또 일키고 이스코까지 데려온다는 뭐 이런 얘기를 봤을 때는 사실 나는 이탈리아 감독들은 전술 전략에 있어서는 뭐 대가들이지 탑이라고 봐요 아니 그러니까 현대축구 근데 램파드도 그 영향이 있는 거야 네 현재 현대축구의 맥을 잡았던 지도자의 한 축이 다 이탈리아인데 그럼요 네 포쪽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린유가 떠나고 뭐 저기 누구죠? 그란트 감독 오고 돈만 밝히는 스콜라리 왔다가 다 망가지고 그죠? 히딩크 잠깐 왔다가 저희 이제 구원투스니까 네 해서 스콜라리가 드록바를 외면했는데 응 안첼로티가 와서 드록바를 다시 선발로 넣었죠 응 그러면서 우승을 일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또 뭐해요? 램파드가 3선 자원으로 있다가 에시앙이 들어오면서 2선 자원으로 올라가면서 공격격 코템까지 터지죠 그러니까 전술 전략이 선수 특징을 딱 보고 딱 하는 거야 하메스도 측면에 배치시키지만 중앙으로 이동시키잖아 그리고 딱 측면 공간 만들어주고 이런 전술 전략 지략은 안첼로티가 아버지라면 램파드는 아들이죠 응 그러니까 나는 사실 이 두 주도자는 그렇게 많이 될 거 같아 동일선으로 놓고 비교하기가 너무 어렵지 아이 그럼요 안첼로티는 정말 이만큼의 시대와 그만큼 빅클럽을 다 왔다 왔던 사람이니까 램파드는 안첼로티 감독의 전술 전략에 영향이 있죠 그렇지 그렇지 물론 있죠 당연히 있고 그 당시에 그리고 램파드가 공급을 볼 때 4-3선 전환 이후에 터졌단 말이에요 네 그 당시에 이제 뭡니까 프랭클 램파드가 프랭클 램파드 시니어 응 그때 웨스팅 코치였죠 아빠 그 다음에 삼촌 응 레드납 응 윤석열을 그렇게 좋아했던 레드납 응 감독이 감독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욕을 많이 먹었다고 많이 먹었지 네 근데 첼시로 2001년에 와갖고 이제 터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자기 실력을 입증했기 때문에 이런 대단하다 봐요 심리적으로 그렇게 막 뭔가 있어도 흔들릴 수 있는데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성장하네 아니 난 램파드 감독 축구 보면서 어우 잘한다 잘 아 잘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될 것 같아요 안첼로티는 한 시대를 이미 쫙 끌어간 감독이고 램파드는 앞으로 한 시대를 끌어갈 사람이고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램파드 감독도 저는 충분히 그래서 요거는 사실 우월을 가린다는 것 자체가 약간 넌센스다 네 네 그렇게 좀 봐야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안첼로티는 역시 어느 팀을 맡던 기대 이상은 만들어 놓는 감독 네 그렇지 그리고 우승도 만들어 놓고 그렇지 확실한 자기 또 크리스마스 추리 전술이라든지 전술 전략이 있고 램파드는 처음에는 하 어떻게 짜야 될까 종합을 선수를 데려왔을 때 이런 특징을 가진 선수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지만 지금은 그걸 완성시켜놨죠 맞아맞아 네 그런 부분에서는 대단한 초짜 감독인거죠 그러니까 초반인데 이 정도면 잘하는 거다 램파드는 이제 시작이다 그렇죠 시작이죠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아마 근데 이거는 뭐 생각하는 분들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10년 전이 그래도 더 세지 않아 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네 일단 드록바나 램파드 둘의 조합만 갖고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둘이 프리미어리 역사상 가장 많은 골을 합작한 사람이잖아요 네 램파드와 드록바가 그렇죠 36개의 프리미어리 골을 합작을 했고 그 다음이 31개의 손케 29 네 그러니까 41골로 내네 둘이서 그 당시에 와 그러니까 둘만이 골과 어시스트를 했던 네 무려 36개고 손흥민과 케인이 31이거든요 이 조합이 개인의 능력과 더불어서 어쨌든 그런 파괴력이 있었기 때문에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가지 물어볼게요 만약에 여기는 일단 백업이 분명히 강하다는 얘기는 했어요 현재 네 진짜 덱스가 어마어마해 네 돌릴 수 있는 자원이 여기에 뭐 지루도 있고 오도이 있고 플레이식 있고 그 다음에 카이아메르치 있고 조르지니 있고 아스플리쿠에타도 있고 자 그런 식으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전이 세다고 했다면 첫 번째 그래도 공략을 만약 현스쿼드가 저걸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냐면 이건 현재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공략을 하면 좋을까요? 저 때 만약에 싸운다 치고 어떤 걸 극대화하시는 게 좋을까요? 현재 멤버는 어려운 거 물어보네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 감독이에요 아 드롭바가 어디 태생인지 알아요? 코트디부아루요 코트디부아루의 수도가 어디에요? 야옷 아 거기 어디지? 코트디부아루 이 커먼센스가 없어가지고 무슨 방송을 한다고 그래요? 코트디부아루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코트디부아루의 수도 몰라요? 몰라요 아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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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신이긴 해요 고향이 아비장이 아비장 아비장 출신이에요 그런 상식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열한 살 때 삼촌 따라 프랑스가 살고 싶어 했어요 10년 전에 우승을 했는데 FA컵까지 2관왕을 했던 10년 전인데 이번 시즌 첼시 우승하러선 어떻게 보세요? 가능합니다 네 아르테타가 얘기한 게 첼시를 두고 얘기한 거예요 토트넘이 잘하는 건 맞지만 우승은 못한다 리버풀의 클럽 감독도 지금으로서는 모든 팀의 가능성이 있지만 첼시가 제일 세다고 느낀다 방구성에서는 알카롭게 지적해 준 거예요 백업의 폭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백업 멤버에 따라서 색깔도 되게 다양해져요 그래서 작전 구사가 아주 램파드가 용이하다는 거죠 중간중간에 코로나 변수 때문에 선수들 못 뛰는 경우도 있고 일정도 빡빡하니까 부상 변수도 많은데 이럴 땐 덱스 두꺼운 팀이 아이 똑똑해 예 지난주에도 축구 좀 볼 줄 안다고 칭찬해줘서 아이 똑똑해 스마트해야죠 그냥 아 그게 일단 가장 크다 예 근데 저는 참고적으로 이건 뭐 번호의 얘기인데 0405 시즌 때 나는 첼시가 참 좋았어 자 한번 쭉 얘기해 주세요 그때 막 갈랐어 마케렐레 야 마케렐레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 데미안 더프 아 더프 로범드 여기 있었지 로벤 야 더프 로범 막 뛰기 시작하면 작살 났지 고두현슨 아이슬란드의 고두현슨 아이슬란드의 고두현슨 요런 애들 그 다 좋았다고 나는 세부첸코 망했죠 세부첸코는 하프라인 밑으로 디펜스 안 해가지고 빠진거고 이 당시에 또 뭐가 있냐면 캐즈만도 있고 누가 있냐면 아 캐즈만 드록바 있을 때 누구를 데리고 왔냐 스콜라리었나 누가 데리고 왔냐면 크레스포를 데려왔어요 크레스포 임대로 데려왔는데 영어가 안돼서 망했죠 네네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그 당시에 재밌는게 케빈 데브라이너 루카쿠 가엘 카쿠타 스터리지 아 카쿠타 진짜 뭐 이런 그 당시에 한 20명이 임대를 보냈어 영이 첼시가 그게 되게 많았죠 첼시가 정책이 유선형 정책이 있어가지고 조언서를 다 데리고 왔는데 다 보내놓고는 다시 다 적이 돼서 나타났죠 그리고 마루코 마린 좋습니다 그래서 재밌다 첼시가 그러면 어쨌든 우승할지 그럼 재밌네 옛날 거로 돌아가갖고 네네네네 루카쿠타 루카쿠타